어? 나는 엄청 좋은 카드 나왔어 아빠 안녕하세요 샤파 샤크 오늘은 앙천의 볼트테클 한 박스를 아빠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카츄 미안해 오늘은 샤크가 딱딱 나눠져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카드가 나오나 그래 대결을 해보자고 15 15 16삼자도 안돼 아빠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할게 15백씩 바로 가보자 과연 어? 어? 나는 엄청 좋은 카드 나왔어 아빠 이거 이거 처음부터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와서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보 나왔어? 썬 뭔데? 봐봐 여기 뒷면만 보여줄게 궁금한데? 발음하기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 가라를 불미나 불비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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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하기 너무 좋은 카드 와 나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너무 좋은 카드 너무 좋은 카드 오 오 머리 캡슐 샤아 내가 이거 하길 잘했네 호샤마 오올로카드 오올로카드 단만지 안해 오 오 가라를 나이킹 오 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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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좋은 카드 그거 하나 나왔어 아 원치 원치 테라키온 응 본동반한 것 같은데 궁금해 사실 슈퍼레어야 비카 뭐야 포릉구리 나왔어 슈퍼레악 apolis Limv 부스터나왔다 뭐야? 그린 그리 나왔어? 그린 그리 나왔어 언제 나왔어? 똑같이 나왔어 피카츄 V맥스 고래왕이라 그래도 V맥스 나왔네 고래들 중의 왕 고래왕적이 어떻게 되나? 아직 나 떠났어 어디일까봐 타이어로 꽂이자 나 이거 까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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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문 슬로우 아이핀 오 춥다 슈퍼레온 왜? 어? 나 순간 슈퍼레온줄 후딘 후딘 오오 근데 아빠가 나왔던건데 나 순간 슈퍼레온줄 알았어 슈퍼레온 슈퍼레온 야옹 여성 이자 아까 리자문 나왔었는데 리자문 오 다 나온거 아니야? 어? 파일이 오? 파일이 나왔다 여기 그러네 아직 종류갈라나와? 그니깐 완전 좋아 이제 진화시킬 수 있어 나는 슈퍼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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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 오 맞춤 퍼펙트 오 그러네 깜짝이야 오 맞춤 퍼펙트 포켓몬이니깐 갖고있어 여기 아까 이거를 대박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빠부터 헉 뭐야 플레이트레온 메모리 캡슐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우리 처음 뽑은거 아니야? 맞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